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07년 4월 학평 17번 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는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C가 있고요. 원, C를 4분원으로 나누어 4분원에 내접하는 원을 C1이라고 합니다. 또 원, C1을 4분원으로 나누어 한 4분원에 내접하는 원을 C2.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4분원에 내접하는 원을 그렸을 때요. 생성되는 원의 Cn의 반지름 길이를 Rn이라고 그러고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Sigma, RK를 구하라. 자, 뭐예요? 결국에 이 반지름들에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Rn이나 어떤 수혈에 대한 규칙이 나올 거고요. 우린 그것들을 무한히 더할 건데요. 지금 봤더니 계속 똑같은 규칙으로서 그것들이 뭐가 되는 거에 생성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을 거죠. 그 규칙이 뭐겠냐. 처음부터 좀 판단하면 우린 얘가 등비수혈을 이루겠다고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요? 그 다음에 생성되는 도형들이 계속 뭡니까? 닮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닮음비를 가지고 있는 도형들의 합일 거니까 결국에 우리는 뭐다? 등비수혈의 합이겠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반지름만 생각할 거니까 반지름도 결국에는 닮음비를 가지고 있다. 등비수혈이다. 점점점 작아질 거다. 됐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얘를 등비수혈이라고 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등비수혈의 합인데요. 등비수혈을 무한하게 리미트를 보낸다. 얘가 우리가 뭐예요? 무한한 합. 즉 등비수혈의 무한한 합. 등비급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린 딱 두 가지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항과 공비만 구하면 되겠다. 됐죠? 따라서 첫째항, 요원의 반지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공비를 구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게요. 공비를 원래 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R2를 구해야 돼요. R2라는 것은 이원의 반지름인데 어, 이거는 잘 봤더니 뭡니까? 첫 번째 요 큰원에서 요거 생성되는 거나 요기서 요거 생성되는 거나 뭐예요? 같은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 요 생성되는 요 반지름을 R1 요기 조그만 거를 R2라 그러면 실제로 R1 대 R2의 B나 우리가 원래 큰원의 반지름 1 대 R1이나 뭐하다? 같더라. 자, 이거를 이해해주면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하다고요. 왜요? 결국에 뭐 구하면 끝나니까? 그럼 R1만 구하면 끝나잖아요. 맞죠? R2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됐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뭐 구하라는 거냐면 리미트 시그마 이거는 RK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L 마이너스 공비 R분의 요거 반지름 라지 R1인데요. 여기서 공비도 보세요. 공비도 원래는 뭐예요? R1 대 R2인데 필요 없다고 그랬죠? 1 대 R1이에요. 원래가, 닮은비가. 됐어요?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가 되면 이 반지름이 곧바로 뭐가 되네요? 공비가 되네요. 왜요? 1분의 R1이 길이비의 닮은비로써 반지름이 되니까. 아, 얘가 라지 R1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 뭐만 구하면 끝난다고요? R1만 구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요정도 선생님이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R1만 하나 구해버릴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그림을 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라지 R1 볼까요? 요거만 구하면 된다 그랬죠? 음, 요거의 반지름. 자, 봤더니 얘가 4분원에 접하고 있다. 핵심은 이 원이 서로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뭐가 보이세요? 보이나요? 여기 접점. 여기서 공통 접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질. 원에 대한 접선은 수직으로 그으며 각각의 중심으로 떨어진다. 뭡니까? 얘가 수직으로 그잖아요. 짜자잔. 요기 원의 중심, 요기 원의 중심으로 떨어지는구나. 그 다음 마찬가지. 얘가 접하는 데가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수직으로 가면 중심, 수직으로 가면 중심.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요? 요 반지름을 라지 R1. 그럼 여기도 라지 R1. 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원래 90도를 절반절만 나누니까 여기가 45도 직각 45도. 1대 1대 루트 2. 얘가 루트 2 R1이 된다. 됐죠?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두 개를 더한 게 1이 되면 되겠네요. 아, 그래서 계산해보면 여기에서 끌어오면 1은 루트 2 R1 더하기 이거니까 루트 2 더하기 1 R1이 되겠다. 그러면 R1은 뭐예요? 당연히 얘를 나눴으니까 루트 2 더하기 1분의 1이죠. R1. 그러면 요거 유리화하면 루트 2 빼기 1이다. 됐죠? 다 구했습니다. 자, 대입합시다. 자,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빼기 1. 계산하면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빼기 1. 자, 마지막 유리화 하면 끝나겠죠. 2 더하기 루트 2를 위아래 곱해라. 자, 그래서 2 더하기 루트 2. 자, 분모 분모가 얼마가 돼요? 4 빼기 2가 되겠고요. 얘 계산하면 2 루트 2 자, 얘랑 얘랑 만나면 더하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약분이 됩니다. 없어지죠?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고요? 2분의 2 루트 2 어? 2 루트 2 빼기 루트 2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됐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답 얼마다?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루트 3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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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사합니다.